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알테오젠이 일본 다이치 산큐의 총 3억 달러 규모의 피아주사 제형 플랫폼을 기술 수출했습니다. 다이치 산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공동 개발한 항암제 에너2에 알테오젠의 피아주사 제형 플랫폼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알테오젠 주가는 15% 급등한 43만 7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2차전지 조립설비 제조업체 MOT가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6.5대 1이라는 한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 IPO 시장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경쟁률입니다. 앞서 상장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상장을 주관한 회사의 주식을 상장일 대량 매도해 논란을 빚은 일이 악재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풍 MBK 파트너스가 요청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이르면 올 연말께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풍이 신청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 사건의 신문 기일은 오는 27일로 법원이 영풍의 신청을 인용하면 신청인인 주주가 임시주총 날짜를 지정하게 됩니다. 한편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열고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일반 공모 유상증자의 전략 방향을 살핀 뒤 추진 철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일본 제약사와 4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시장의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제약 바이오 업계는 알테오젠의 성장세가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기술력과 특허가 우수하다는 평가에 더불어 신약 후보물질과 달리 플랫폼 기술에 대한 기술 수출이기 때문에 다양한 빅파마에 같은 기술을 수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인 4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을 맡은 박효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FMC가 25BP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코스피는 오후 들어 하락 전환했고요. 반면 코스닥은 1% 넘게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된 가운데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미국 금리 인하라는 호재보다는 중국 경기 부양책 발표에 대한 경계감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대선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중국 경기 부양책 발표가 언제 이루어질지 또 시장의 불확실성이 생겨났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투자 전략도 가득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그럼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호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대선 끝나고 나서 아직 코스피가 계속 못 가고 있잖아요. 미국 증시랑 너무 상반된 흐름인데 일단 오늘 장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인사와 함께 시장 분석 먼저 들려주실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조영호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한 주가 또 갔고 미국 대선도 마무리가 됐고요. 트럼프 당선이 확실해졌고 그에 따라서 관련주들은 미증시 비롯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라든가 중국 증시는 조금 답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우선 오늘은 코스피 차트부터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오전장만 하더라도 1% 또는 코스닥 중심으로는 1.5% 강세장이 나왔었는데 역시나 아직까지 한국 증시는 좀 힘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끝난 거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상승해서 보압권, 약 보압권에 마감을 해주면서 아직은 한국 증시가 힘이 없구나 이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었죠. 최근에 코스피가 잡고 있는 단기 바닥 지점은 굉장히 의미는 있지만 여기서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한국 증시 힘이 없다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었고 지금 이제 한국 증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우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외환적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과연 어느 시점에 본격화되고 그 매수세가 좀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한국 미국의 금리 차이가 스프레드가 줄어들어야 돼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지금 최근 들어서 0.5%를 인하를 했는데 인하하기 전까지는 한국 미국 금리 차이가 역대 최고 스프레드를 좀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원화 약세 그리고 달러 강세 이렇게 계속 되면서 외국인이 계속 이탈을 했죠. 지금 이제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한국은 계속 동결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금리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졌고 이 부분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축소가 좀 되어줘야 되는데 이제 1.5포인트 축소로 이제 예전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는 됐는데 여기서 좀 더 돼야 되겠죠. 축소 포기. 그런데 문제는 금리 올릴 때는 같이 못 올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못 올렸죠. 여기서 같이 못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동결할 때 같이 따라 동결하다가 내릴 때 같이 내려버려요. 그러면 이 금리 지금 스프레드가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과연 어느 시점에 이게 줄어들 것인가. 그런데 일단 뭐 무역수지라든가 경상수지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한국이 더 상황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지금 뭐 굳이 지금 시점에서 제 생각으로는 미국 금리 인하할 때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도 같이 내린다든가 그런 거를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일단 이 추세는 올릴 때는 같이 못 올리고 동결할 때는 같이 동결하고 내릴 때는 같이 동결하다가 같이 내려버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오늘 한 1.34% 비교적 강세장이죠. 강세장으로 마감은 했지만 이 750포인트라고 하는 또는 좀 상방 쪽으로는 한 800포인트가 아직 이 하방 압력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한국 증시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뭐 강력한 매수세라든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오히려 그 모멘텀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악재가 반영이 안 되는 거를 좀 바라봐야 되는 상황으로 급변화됐어요. 만약에 이제 해리스가 당선이 됐다면은 지금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주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자 나스닥은 미국 증시는 나스닥뿐만 아니라 지금 3대 지수 모두 연일 신고가죠. 그런데 계속 신고가 그렇죠. 계속 신고가 경신. 그래서 지금 나스닥도 지금 차트 보시면은 제가 이거 방송에서 이때 수요일날 방송에서 고점에서 상승인태 확인력 나왔다고. 지금 이 동그라미 노란색깔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상승인태 확인력에 고점 돌파하고 나서는 깔끔하게 지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이때 비율이 1대 1의 비율로 보통 움직여요. 과연 그러면은 한 이제 어느 정도 남지가 않았는데 눈으로 딱 봤었을 때 과연 이 정도 왔었을 때 미증시는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초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되겠죠. 지금 이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확실시 됐죠.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45대 그리고 47대. 그래서 자기 인생에 있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미국 대통령을 하는 부분이고 이제 4년 단임이에요. 4년 단임. 여기서 연임은 안 됩니다. 연임은. 연임은 할 수가 없어요. 여기 4년 단임으로 딱 끝나고 그럼 앞으로 4년 동안 미국 경제라든가 트럼프 관련된 정책들이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펼쳐질 것인가. 지금 뭐 공화당 아니죠. 상원 그리고 하원 그리고 대통령까지 해가지고 레드스윗이라고 하잖아요. 레드스윗 해가지고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트럼프 관련된 정책 이런 것들의 푸시가 증시에 강력하게 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은 이 미래가 지금 만약에 증시가 지금 올라가면은 다 이 AI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AI. 거기 중심에 이제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반도체, 엔비디아 중심으로 반도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메타 쪽으로 좀 많이 옮겨오고 있어요. 메타. 그래서 지금 메타가 발명한 얼마 전에 제가 사진 기억나시나요? 그 안경에 안경 딱 쓰면은 그 가상, 이 VR 쪽으로 다 보이는 거. 가상현실 그런 것들 해가지고 메타가 이제 이런 건데 이 AI가 예전에는 우리가 AI 하면은 챗봇 많이 했죠. 그래서 보통 AI 하면은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채쥐피티가 찾아주고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멀티모달, 모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텍스트를 내가 집어넣으면은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영상을 받을 수 있죠. 또는 이미지를 받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영상이라든가 이미지를 내가 입력을 하면은 GPT에다가 그러면은 텍스트로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크로스도 되고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이 메타 같은 AI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애플도 지금 이런 것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애플도. 구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제는 반도체보다는 AI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라의 릴리라든가 오늘 한국 증시에서도 알테오젠이 굉장히 강하게 갔는데 일라의 릴리 같은 이제 바이오 쪽도 강하게 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흐름 우리가 좀 짚어가는 가운데 자 지금 일단 제가 여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미증시가 이제 상당히 좀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물론 그 생각은 좀 변함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단기적 관점 여기서 보면은 지금 비서실장을 이번에 임명을 했습니다. 비서실장.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역대 최초의 여성 비서실장이에요. 여성 비서실장. 그런데 이거를 지금 주식 방송에서 왜 말을 하냐. 지금 이 트럼프는 성격 자체가 어때요. 성격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좀 급진적이고 그렇죠. 이거 지금 거의 뭐 급진적 우파 그런 느낌이잖아요. 구구파 정도. 굉장히 급진적이고 그리고 다혈질이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이익에 민감하고 이런 어떤 그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특징을.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 비서실장을 자기의 성향과 완전 반대로 되는 어떤 비서실장을 임명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정책을 꾸려가지 않을까 그 기대감이 지금 증시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주가가 뜀박질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감.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트럼프 관련주로서는 이제 테슬라 최근에 이제 또 가장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 280달러라고 하는 이전 저항대죠. 저항대. 여기를 이제 강하게 돌파해주고 나서 지금 또 어제도 3%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고 추가적으로 이제 강세가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 어떤 이 상승 파동이 꽤 많이 좀 상방으로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테슬라 같은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종목도 이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를 지금 돌파를 해버렸으니까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좀 나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다. 즉 제가 여기 위에 써놨듯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는 더 강화되고 지금 간 것보다 좀 더 갈 수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원전 방산 그리고 뭐 가상화폐 그리고 또 뭐 있나요 뭐 하여튼 등등 해가지고 방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갔다면은 여기서 이제 또 이제 확장을 띠는 모습이 또 나아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오늘은 이제 방송에서 공략주로 요기에 속하는 종목을 좀 갖고 왔는데 자 그리고 sg 재건 관련돼서 트럼프가 이제 자기가 백악관 들어가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은 일단 적산병 나왔는데 굉장히 강해 보여요. 그래서 3번파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면서 자 오늘은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앵커님도 보니까 이제 이 브리핑 쪽에서 알테오젠 힘을 잔뜩 주셨던데 오늘 엄청났었죠. 제가 이제 이 바이오 쪽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릴 때 바이오라고 읽고 그리고 생명공학으로 생각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알테오젠이 지금 두 번의 상승파동이 나온 거예요. 두 번의 그래서 여기서 상승파동은 단순한 간암치료제로서의 sc 재형 이 기술력이었다면은 여기서는 지금 인재 뉴스에 나오고 있죠. 이제는 그 저기 봐요. adc를 여기다가 융합을 시키는 거죠. sc 재형으로. 그래서 여기에서의 모멘텀 여기서 모멘텀인데 시장 자체가 여기가 이제 앞으로 더 미래성도 있고 성장성이 크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나왔던 상승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도 성장주들이 보통 20조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제 오늘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와주면서 20조를 강하게 돌파를 해줬어요. 시가총액도. 이것도 우리가 어떤 그 성장주의 어떤 이 시가총액 변천사 이런 거 어떤 데이터를 봤었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이 돌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제 몸집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4천억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 이 알테우젠 쪽으로 이제 오늘 이 뉴스가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이 다 좋았어요. 그것도 역시 트럼프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오늘 2차전지 쪽에서 좀 반등이 나왔는데 아직 이 부분이 뭐 바닥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확신은 없고 그리고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준 가격이 20만 원인데 오늘 뭐 강한 돌파는 못했지만 20만 500원 딱 걸쳐주면서 향후에 20만 원 이게 계속 지지 받으면은 상승 추세 지속적으로 탈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멋있는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저점이 높아진 상태에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에 고점이 고점이 지금 요기인데 25만 원 정도인데 25만 원 가볍게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20만 원을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야 될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SK하이닉스라든가 뭐 관심 많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잖아요. 지금 뭐 어차피 미래는 반도체고 그 안에 앞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이 HBM을 뛰어넘는 기술이 나오진 않고 있으니까 근데 이 HBM의 중심은 뭐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 이렇게 3대로 꼽을 수 있죠. 그 한 종목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 노려볼 만하다. 신규 매수로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이제 이 현대차 지금 주가가 계속 내리받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실적이라든가 반영을 전혀 못해주고 있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증시를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내재 가치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제 한국 증시, 현대차, 네이버, 그리고 뭐 저기 뭐죠? 크래프톤? 뭐 이런 종목들이 이 연간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의 사이즈가 틀려졌어요. 근데 주가는 금은 그거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반영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빠른 속도로 한 방에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면서 하여튼 이런 내재 가치 때문에 한국 증시는 지금 바닥으로 쏟아질래야 쏟아질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니다. 라는 걸 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차트 좀 보시고 이 실적을 이 회사가 과연 연간으로 반기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해서 어느 정도로 벌고 있는가를 눈으로 한 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삼성전자 좀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 흐름 안 좋아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역시 삼성전자도 일단 수익을 계속 내는 회사다. 그리고 지금 수익 내는 거에 비했을 때 시가총액은 저평가 상태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도 지금은 안 좋지만 향후에는 이거보다는 더 높은 곳에 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2만 원, 4만 원, 6만 원, 8만 원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죠. 6만 원 다시 안착하는 순간 아까 SK하이닉스처럼 삼성전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장의 우려 이런 것들을 다 좀 이겨내면서 좀 상방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시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점검 먼저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강화되는 추세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증권사에서도 증권가에서도 계속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가득 채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 다음 코너도 만나보시죠. 이제 조영호 전문가님의 본격적으로 성공 투자 비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최근 직구 종목들 성공 사례 먼저 만나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들이 꽤 있더라고요. 기분 좋게 소개해 주실까요? 최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 공약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는 수익 이상 여러분들이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우선 이번 주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관련된 종목으로서 BHI 해서 좀 좁게는 SMR 해서 원전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매수가를 밴드를 좀 넓게 잡아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객상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그 당시 종가보다도 끝나는 날 종가보다도 더 높게 매수가 좀 잡았습니다. 이렇게 좀 넓을 때는 우리가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은 마음 편하고 더 정확한 매매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7.65%는 방송 나오고 나서 방송 다음 날에 시가 기준으로 잡아놨어요. 시가 기준.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더 내려갔고 범주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실효 수익은 여러분들이 10%가 훌쩍 넘어갑니다. 이 BHI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목표가도 좀 넓게 잡았고 그리고 선절가 만 원 해가지고 위험 대비했을 때 목표 우리가 좀 그래도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제가 전략을 잡아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BHI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최근에 실적 좋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SMR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글로벌적으로 키포인트가 좀 되다 보니까 주가가 딱 보기에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 흐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과연 이 흐름이 나올 것인가 이거를 지금 우리가 노리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쁘지가 않다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원정 관련해서는 지금 과거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헤리스가 당선이 되든 이 SMR 때문에 특히 미국 쪽으로는 그 어떤 누가 돼도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역시 나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주장고로 신규 수주장고로 잘 나오고 있어요. 이전의 수주장고하고는 차원 자체가 틀려버리죠. 그만큼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이제 주가의 반영이 좀 되어줘야 되겠죠. 물론 많이 갔지만. 지금 여기 올라가는 거 보시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갭이 나왔죠. 돌파갭. 돌파갭은 아니죠. 갭이 나오고 나서 이 갭을 그대로 고스란히 살린 상태에서 2차 반등 나오고 그리고 나서 어제하고 오늘 이런 12,000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가 기준가 뭐 강력한 어떤 기준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가 무너지면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밀린단 말이에요. 여기를 이제 꽉 잡아주면서 그래도 오늘도 4.15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11% 장중에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어요. 만약에 이 내일 시초가가 이 종목 시초가가 종가 종가 보다 시초가가 위에 있을 경우에는 이거 한 번 더 가요. 거의 이 정도 이 어저께 나왔던 그 정도보다 더 강한 또는 준하는 그런 강력한 모습 보여주면서 추세를 강하게 상방으로 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송 보시고 지금 BHI 매수하시고 뭐 보유하신 분들은 아마 다음 주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월 30일 날에는 한글과 컴퓨터 이거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2만 원 정도 터치를 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8.61% 역시 이 방송 다음 날 시가 시초가 기준으로 이제 제가 수익률 잡아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제 이 이때가 이제 방송 나오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수할 수 있었던 그 날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이렇게 이제 좀 잡을 수 있었고 지금 이 매수가를 밴드로 잡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분할 매수로 잡았으면은 이 수익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높은 퍼센테이지 가져갔을 겁니다. 이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최근에 이 AI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AI가 이제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했듯이 어떤 1차원적인 내가 텍스트를 넣고 그리고 이제 입력값을 받는 그런 어떤 단순한 어떤 그 부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런 부분 영역까지 돌아왔고 이게 지금 AI가 이제 인간과 과연 어느 정도의 인간의 사고방식과 유사하게 준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AI 산업의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근데 요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요런 것들이 뭐 3년에서 5년 요렇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어요. 이 이후에 걱정해야 되는 거는 인간이 명령을 했었을 때 이거를 안 들으면 어떡할까 내가 그러니까 제어를 못하면 어떡할까 요런 거를 지금 걱정해야 될 정도로 기술력이 좀 많이 올라왔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한글과 컴퓨터 역시 AI라든가 또는 클라우드 요거 관련된 종목으로서 일단 수익 모델은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슈팅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가는 모습이 없다면 이런 종목들은 좀 빠르게 뭐 어떤 우리가 가치주라든가 뭐 그런 그런 모멘텀으로 지금 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흐름이 좀 미미하다 그러면은 빠르게 수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종목 교체하는 것도 전략 필요하고 태양금속 10월 25일날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요것도 이제 시초가 기준으로 3,225원 요거 이제 기준으로 잡았을 때 요 수익이에요. 고점 대비했을 때 그래서 이제 정치 테마주인데 실적이 받쳐주는 정치 테마주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이 저항대가 있는데 요기를 이제 살짝 돌파를 했어요. 요기를 그러면은 여기서 돌파를 하고 와서 좀 밀릴 수도 있겠지만 왔다 갔다 하고 나서 이 라인을 잡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급등 나와주면서 요기까지 이제 급등 나왔죠. 요게 이제 수익이 10%가 좀 넘는 그런 수익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10월 23일날에는 가온전선 요건데 오늘도 이제 좀 물론 조금 고점까지 치고 가고 나서 밀려서 좀 끝나긴 했지만 고점으로 비교했었을 때 보면은 한 13% 여러분들이 또 방송 다음 날 시초가 대비했었을 때 수익을 좀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요거는 지금 뭐 전선 미국 관련해서는 지금 인프라 인프라 문제가 이제 뭐 헤리스라든가 트럼프 그 누가 되든지 간에 인프라가 확충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인프라를 통신 인프라를 확충을 할 때 이 전선이 반드시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선 업종 주목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좀 맞추면 되겠고 그리고 뭐 지금 뭐 전력 쪽은 AI가 이제 촉발시켜서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50년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뭐 2030년까지만 가더라도 이제 5년밖에 안 남았는데 전력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게 또 투자도 굉장히 많이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전망이 잡혀 있습니다. 투자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가온전선 같은 기업들이 수주를 따내고 돈을 받는 수익을 더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인데 자 여기죠. 여기 여기를 넘겨야죠. 그렇죠? 만약에 못 넘기면 또 밀렸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이런 그림 나오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대한항공은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에요. 그래도 막판에 주가 좀 끌어올려주면서 그래도 2만 4천 원 장중에 다시 재돌파를 해준 모습인데 다시 2만 4천 원 돌파되면 그때는 굉장히 많이 날아가겠죠. 역시 그 중심에는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 실적 반영이 지금 하나도 안 돼있어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까지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흐름을 보여준 전문가님의 최근 공략주들 먼저 만나봤는데요. 오늘의 직구 종목도 방송 마지막에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단을 참고하시면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님과 함께하실 수 있고요. 또 전문가님의 무료 자료집 받아보시면서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는 전문가님의 매매법도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전문가님과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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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키워드들을 가져와 주셨을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아무래도 트럼프 관련 키워드일까요? 오늘도 아무래도 한국중시가 트럼프 관련돼서 오히려 기존에 어저께 강하게 갔던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나온 부분도 많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도 트럼프 관련주야? 라고 했던 생각할 수 있을만한 종목들도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와주면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속성 플러스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지속될 것 같아요. 우선 재건 관련돼서 일단 트럼프가 지금 발언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백악관에 입성을 하고 나서 24시간 내에 백악관 입성이 정확한 건 아닌데 1월 1월 5일인가 그래요. 1월 1월 5일인가 1월 26일인가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아무튼 내년 1월 달에 백악관을 입성을 하는데 지금은 11월 달이죠. 그러면 12일 해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그 텀이 있는데 그 시기 전에 일단 미리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 SG라는 종목은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이 적자예요. 적자. 그런데 지금 나온 보고서를 보면 실체가 있는 스웨주다. 그래서 SG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우크라 현지에 현지 아스콘 공장을 인수를 해버렸죠. 인수 이런 이 부분 때문에 향후에 재건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 강하게 갔을 때 그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SG 같은 경우 일단 차트적으로 보면 2천원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데 2천원에서 굉장히 충분한 상승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더 상승 가능한 지금 시점에서는 고점 돌파해버리면 쭉 간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여기서 막히는 힘이 매도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항대를 4천원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4천원 굉장히 강한 저항대입니다.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2천원이에요. 2천원 보통 굉장히 강한 지금 트럼프 당선은 임팩트로 따지면 최상의 임팩트죠. 주가를 이렇게 돌파를 올릴 그런 어떤 모멘텀으로 재료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재료란 말이에요. 그런 가장 강력한 재료를 이 부분이 보통 시세 변동이 100%가 나와요. 그럼 지금 2천원에서 4천원 이 정도는 나온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과연 다시 여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도 많이 올랐죠.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많이 올랐어요. 2천3백원에서 거의 3천8백원 까지 갔으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저항대 4천원 여기를 중심으로 잘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그리고 오늘 도합합해서 61억원 정도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를 꽂았습니다. 이 정도로 연달아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이전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이 어느 정도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틀 동안 61억은 굉장히 큰 매수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전에는 이 정도의 매수세가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서 2억 2억 3억 5억 이러다가 지금 이틀에 걸쳐가지고 30억 예를 들어서 30억 해가지고 그 직전에 어떤 매수세를 압도를 해버리죠. 여기서 그렇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SG 지금 차트를 크게 해서 봤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나가는 이런식 이런 그림 좀 보여주고 있죠. 여기 딱 잡으면서 추세 쭉 올려주고 있는데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급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 트럼프 트레이드 알테오젠 일단 알테오젠이 오늘 강하게 간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다이치 상교라고 하는 일본 제약회사 이 다이치랑 다이치랑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이 두 개가 이제 만든 게 있죠. 그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항암제 에너투입니다. 그렇죠. 에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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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암치료제를 만들었죠. 이게 적응증이 굉장히 높아요. 원래는 지금은 유방암 쪽으로만 쓰이는데 지금 유방암 외에 8종의 쓰여예요. 8종 적응증. 이게 지금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우리가 키트루다라든가 그리고 에너투 이게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글로벌 어떤 제약 치료제 중에서는 거의 넘버투 넘버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시장 규모라든가 매출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거랑 이런 부분하고 지금 에너툴을 비롯한 이런 부분하고 지금 알테오젠이 알테오젠이 지금 합쳐진 거죠. 그래서 향후에 전망성이 굉장히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15% 폭발성을 보인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지금 여기 상승 구간이 1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치고 가는 이 부분이 2번 구간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왜 알테오젠이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했을까? 여기가 30만 원이에요. 기준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암치료제 SC제형 그냥 이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기대감. 그러면서 이때 FDA 승인도 받고 이런 호재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주가가 쭉 올라갈 때는 이거를 제가 6월 달에 교육을 했습니다. 6월 달에 이때 이때 제가 온라인 교육을 했어요. 이때 ADC 항체 약물접합제 앞으로 알테오젠이 강하게 간다고 그러면 2차적으로는 이거는 ADC 관련된 저기 뭐야 SC제형 이 기술이 기대감이 불 것이다. 지금 제가 6월 달에 이 교육 내용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앞으로도 여기를 깼고 또 시총도 20조 돌파됐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이 알테오젠입니다. 이 부분 잘 보이시죠?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지금 한 천억 정도 들어왔어요. 오늘 천억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들어왔는데 직전에 왼쪽에서 거래량을 보시면 이때도 한 1100억 정도 들어왔어요. 이때 그리고 나서 퍼센테이지가 19% 상승했고 오늘은 천억에 15% 상승을 했고 매매 회전률이 다르죠. 물론 4%의 차이가 나지만 여기서 지금 매매 회전률이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이 소리는 던지는 단타성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외국인 중심으로 천억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좀 보겠다 이 소리예요. 아마 당분간은 매도세가 알테오젠이 굉장히 고점이지만 매도세가 심하지 않을 것 같다. 이거 좀 말씀드리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알테오젠 나쁘지 않지 않나 고점이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바이오 쪽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어차피 지금 알테오젠이라든가 오늘 알테오젠은 개별적으로 간 것도 있지만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오늘 또 뭐죠?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이 다 좋았어요. 한올, 바이오파마 그리고 보로노이 등등해가지고 바이오 쪽이 다 좋았는데 생물보안법 이라는 게 있죠. 미국이 그래서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리고 트럼프 이렇게 넘어갈 때 바이든이 칩스라든가 그리고 IRA 등등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안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생물바이오 생물보안법 생보 지금 여기서 넘어갈 때 이거 안된다 이거 안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2차전지하고 다 무너지는 거죠. 반도체하고 이거는 된대요. 생보는 이거는 트럼프도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거 때문에 스웨지라고 바이오 쪽이 좀 판단이 되면서 트럼프 당선 2일차에 오늘 전반적인 강세름 나온 거예요. 그 중심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지금 이 저기 뭐야 CDMO 쪽 이쪽은 한국 그렇죠. 한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유럽 유럽인데 이거는 서유럽 지금 여기서 이게 나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스웨어를 한국이 보겠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공략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이 포인트인데 기준 가격 100만 원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시점부터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트럼프 관련된 키워드들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트럼프 트레이드의 범위가 워낙 많이 확장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정확히 어떤 종목들이 수혜주인지 조금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단을 참고하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숨어있는 트럼프 수혜주들까지도 발굴해서 공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님과 꼭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의 직구 종목도 바로 여쭤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주셨을까요? 오늘은 제일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죠. 그래서 지금 제일일렉트릭 하면 지금 회사 명예도 나와있듯이 전력설비 이쪽에 관련됐구나. 이미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일전기라든가 등등해가지고 HD 현대일렉트릭 등등해가지고 많이 아시는 종목이에요. 사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왼쪽에서 여기 잘렸는데 고점에서 주가가 내려가다가 갑자기 상승이 나오죠. 바닥을 잡고 올리는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나서 1차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잘해줬어요. 그런 가운데 파동도 하락 파동도 한 세 번에 걸쳐서 나왔고 이 라인 잡았는데 이 라인이 굳이 의미를 찾자면 2차 1차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힘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2차로 힘이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죠. 이 지점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나오는 상승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오늘 제1일렉트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선기구라든가 그리고 배전판 차단기 등등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최근에 PCB 어셈블리 이쪽으로 해서 또 기대감을 강하게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어떤 전력적으로 해서 송배전 쪽으로 해서 그 제품을 그리고 또는 시스템을 그냥 납품하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징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공시를 보면 제1일렉트릭 주요 계약 현황 이걸 딱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압도적으로 이 계약 금액을 보시면 계약 금액 보시면은 뭐 딴 곳들은 뭐 거의 GS건설도 의미가 좀 높긴 하지만 거의 뭐 여기까지는 의미가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근데 유독 눈에 띄는 게 요게 있죠. 요게 4,400억 규모 요 지금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면 상대방이 이튼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튼 이튼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넘버원 해가지고 거의 독점으로 다 수주를 따내고 있는 에너지 관련된 기업이에요. 이튼 즉 이 소리는 뭐냐면 향후에 이튼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지금처럼 미국의 전력 수요 확충 전력 인프라라든가 송배전망 확충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튼이 수주장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흐름이 좋으면 독점으로 지금 따내고 있기 때문에 이튼 관련된 계약을 이 제1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나쁘지는 않겠다. 요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튼 요거 미국 이튼 차트에요. 요거는 지금 이제 ETN 심벌이고 보시면은 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당선되고 나서 굉장히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어떤 저항대를 그냥 가볍게 돌파를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계속 이 저항대를 상방으로 치면서 지지를 좀 잘해주면서 지금 고점에서 고점 신선놀이 하고 있어요. 신선놀이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차트 흐름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가는 이 과정 중에서 이렇게 상승 나오는 그 과정 중에서 상승이 좀 점진적으로 이뤄졌어요. 지금 여기 각도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한 번은 이 로켓 같은 그 급등이 한 번 나올 건데 지금이 이 로켓 같은 급등이 한 번 나올 만한 그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요거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하고 워낙 거의 지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얘 올라가면 제1일렉트릭도 주가 흐름에 또는 증시해서 굉장히 호평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높다는 소리예요. 지금 보시면 지금 역시 제1일렉트릭 이튼 쪽으로 해서 계약이 수주장구가 커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전망은 좋아요. 전망은 굉장히 좋다.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좀 보시면 그동안 가고에 HD 현대일렉트릭 이라든가 AI 폭발적으로 가면서 이때 굉장히 높게 갔다가 일단 조정은 충분히 받았어요. 충분히 그동안 올렸던 거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조정은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나오는 2차 반등인데 여기서 다시 한 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가 잡아드린 목표가는 지금 12,000원을 일단 보수적으로 잡아놨습니다. 12,000원 가격 전략은 좀 크게 해서 보시면 이런 데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예요. 여기 여기 지금 살리면서 가는 어떤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를 12,000원 정도 잡았는데 11,500원부터 이 구간 내에서 수익 실현 이거를 좀 목표로 짧게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시면 크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데 문제가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오늘 끝난 가격이 9,800원이에요. 9,800원인데 9,800원보다도 굉장히 높게 제가 이제 매수가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그리고 트럼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이튼 같은 회사들이 지금 해외 쪽에 공장을 많이 세웠는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런 업체들도 리쇼어링 이라고 해서 다시 미국 안쪽으로 공장을 갖고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 젤 일렉트릭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직구 종목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긴 했지만 추후에 또 시장 흐름 지켜보면서 유연하게 대응 전략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도 꼭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FOMC 금리 인하 소식에도 코스피가 또 하락했죠. 관련된 시장 이야기 먼저 들려주셨고요. 트럼프 수혜주도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직구 종목 제1일렉트리 가져와 주셨는데요. 추후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지만 조영호 전문가님과는 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 환영해 주실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방송 알짜게 채워주신 조영호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본 소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